엔시틸 라이프 아 근데 다.. 아 이거 너무 많은데? 아 내가 봤을 때 얘는 무조건 이거야 하나 둘 셋 직캠 씨 다 멤버죠? 어 직캠 직캠 나 직캠 오케이 그럼 마크 형이랑 유타 형 탈락할까? 아 스탠이랑 방 쓰면서 와.. 본인 직캠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 처음 봤어? 아 어제 뭐라고 한잖아? 라이언! 라이언 왜? 아 너무 잘했어 대가리는 언제 해찬이와 결혼했나? 결혼 안 했는데 결혼?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결혼식 하면 많은 사람 못 오기 때문에 맞아 맞아 하려면 크게 해줘야지 못하는 건데 기억에 남게 해줘야지 신부 대가리는 혜찬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까? 왈? 신부 대가리는 혜찬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까? 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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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trim 여기서 예측 chat 멍둥 요즘 왈세이 왈패인 멍둥 그러다 Nexus 러분 meter investment 오 taxation ultura 왈Ü 세상에 믿음 하의 난 모르겠어 알아요 애슨 와이파이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안돼 그렇게 맘에 안되지 힘내려 와이파이 힘내려 와이파이 와이파이 맞아 많아요 이런 썰들 많아요 이런 썰들 다 있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별의 별 방구들이 있었어 아이돌라뇨가? 아직 몰라 아 몰라? 춤출 때? 맞아 맞아 팬들 아마 왜 웃지? 아직도 왜 웃는지 모르겠어 우리 누군지 알아 누구였어? 엠? 아니야 엠 두 명이잖아 뭐? 뭐? 아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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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안 좋겠지?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노래가 나왔을 때, 우리 모두 듣고 싶어하는 곡을 듣고 싶어하는 음악방송입니다. Let it trip on my shoulder had to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말, 특히 말 I didn't want to let it go I didn't want to let it go 너 이거 란나? Oh my god 너 이거 란나? 너 이거 란나? 나랑 유타 형이랑 같이 A.A. 한인타운에 겨울왕국 예매를 해놓고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비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스시집이 있더라고 딱 스시집 들어가자마자 여기 이라시아이마세 이러시는 거야 그랬더니 유타 형이 깜짝 놀라서 미현진 됐을까? 아니 나 너무 기쁜 거야 어릴 때 시험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엄마가 사촌 집 가서 콘트게임 하면서 놀아라 해서 너무 신나는 거야 달려갔어 달려가는데 코너로 이렇게 돌아야 돼 우리 형인데? 우리 형이야? 이렇게 된 거야 막 다 쳐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웃긴 게 여기는 한 장판이 멈추고 근데 여기도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자라 엄마가 컴퓨터 게임하러 갔는데 컴퓨터부터 병원가서 엄마가 컴퓨터 게임 엄마가 컴퓨터 게임 나한테 말해 엄마가 컴퓨터 게임 나한테 말해 우리 집에서 두 개의 여행이 우리 집에서 두 개의 여행이 그래서 우리 바로 그냥 움직이게 나한테 말해 태일이 형이 옛날에 네 아 맞아 태일이 형이 옛날에 태일이 형이 옛날에 오 맞아 이런 거 좋아해 이거 진짜 태일이 형이 옛날에 이런 안 줄 알았는데 자는 상태에서 네 옷장에 그냥 들어가 가지고 네 막 계속 막 박으려고 그러고 막 박으려고 그러고 그때 약간 그 몽유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약간 의심을 받았었어요 그때 아 맞아 맞아 막 벽에 막 그렇게 제가 그 방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맞아 그 방 그래 그 방에서 도영이가 귀신까지 봤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대박이었어요 제가 맨날 그 방 들어가면은 뭔가 느낌 이상하다고 맨날 그랬어요 제대로 못 자고 잠자도 약간 찌뿌둥하고 네 어쨌든 지금은 그 방이 없어졌어요 그쵸 네 맞아요 저희가 숙소를 이사했습니다 다른 좋은 분이 살아계실 거예요 지금 숙소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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